여기가 아아 마지막입니다 총차 대표 좀 해주세요 우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더위를 피해서 어긴 했지만 우기를 맞이하여 돌아가면 38도라니까 파도와 맞싸 싸우며 힘찬 그런 힘든 여정을 했지만 저는 예를 들어도 잊지 못할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나도 해야되나? 해야되나? 난 처음 다이빙에서 너무 즐거웠고요 아포 갔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아무튼 잘 놀고 잘 쉬다가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진정한 술 친구를 만난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너무 멋있게 좋은 추억을 쌓았지? 하하하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해야돼